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벤트 500명 달성이 벌써 엊그저께 됐네요 엊그저께 됐는데 지금 500명 달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500명은 엄청 빠르게 된 것 같아요 좀 느낌은 그래요 저희가 이사 가고 나서 500명이 될 줄 알고 준비를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500명이 넘어버린 바람에 이벤트를 지금 불이 났게 준비하는데 이사 준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해야 될 게 조금 많아요 레타일리아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죽겠는데 정신이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요 지금 시간 날 때마다 택배 조금씩 사고 있어서 뒤에 박스나 이런 것도 보이죠 지금 포장도 하면서 택배 싸고 사이트는 싸이스테로 바꿀 거 바꾸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은행도 갔다가 정신없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이벤트는 500명 달성이니까 다섯 분에게 선물 드리죠 다섯 분에게 선물 드리는데 1등 최초 1등은 버건디골리안 유채 나머지 네 분한테는 제가 뽑아서 판포 골리안 하이폼 저희가 번식한 거 있죠 개체를 드리거나 이게 지금 택배로 조금 보내기 좀 애매한데 그래도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은 그거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카스카다 판포 카스카다 판포 카스카다를 받고 원하시면 판포 카스카다는 지금 유채가 됐어요 그래서 유채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스파 판포 골리안을 선택하시거나 판포 카스카다 카스카다 유채를 선택하시거나 선택하셔서 네 분에게 선물로 드릴게요 이번에 조금 느리게 되고 판포 골리안이 유채가 됐으면 좋은데 아마 유채되는 데는 시간이 한 3주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, 3주? 2, 3주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시간이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카스카다를 다시 준비했고요 금액 차이는 조금 나요 판포 골리안 하이폼이 조금 6만원? 6만원대고 카스카다는 3만원에서 3만6천원인가?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정도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매장 방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스파로 받아갈 수 있다 하신 분들은 네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아니면 아주 안전하게 난 지방인데 네 택배로 받아야겠다 그러면 카스카다를 주문하시면 주문하시면 아니라 당첨되실 때 써주시면 돼요 이 내용은 메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 메일에 성함, 전화번호, 받으실 분 주소 그 다음에 생물까지 기재를 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분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해서 추첨 보다는 저희가 선정을 할 거예요 선정을 해서 구독도 잘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기시고 여러 가지를 포인트 점수를 해가지고 좀 랩탈이와 이용하는 것도 점수에 집어넣을 거예요 이용해 주시는 분들은 적용해서 좀 더 좋은 걸로 선물을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거고 이번에 이벤트 진행했었는데 타란툴라 분양 받으시면 금액의 별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분양 받으시면 한 2만원짜리에서 3만원짜리 저희가 용품도 같이 주문했다 그러면 4만원에서 5만원짜리 이렇게 좀 감액에 맞춰서 저희가 선물로 드렸는데 이거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그냥 이벤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저희가 판매 목적보다는 고객님들한테 선물로 그냥 더 드리고 저희가 약간 불편을 드린 점 때문에 선물을 드리려고 한 건데 좀 다르게 오해하신 분들도 계시고 잘 받아 드셔서 5만원짜리 사면 5만원짜리를 주는 줄 알고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고 굳이 주문 많이 안해주셔도 돼요 이제 벌써 이벤트는 끝났을 거에요 이벤트 끝날 이 영상이 올라가면 아마 거의 끝날 때가 될 거 같은데 주문 많이 안해주셔도 돼요 많이 주문해주셔도 저희가 손해보거든요 주문하실 때마다 이득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포장비도 시작해서 이것저것 해주시면 저희가 사이즈도 업 시켜서 보내드렸죠 예를 들어서 뭐 3cm짜리인데 4cm도 보내드리거나 이렇게 사이드 업도 돼가지고 선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분들이나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네 하여튼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답 드리려고 좀 더 신경을 썼던 거에요 그분은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거 같고요 이번 500명 당첨 이벤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 1등 버건디골리안 버건디골리안 유체의 4cm급인가 아마 들을 거에요 네 그거 4cm, 5cm 정도 될 거 같은데 한마리 드릴 거고요 네 분한테는 팜포, 카스카다 유체의 3cm급 그리고 아니면 선택의 여긴요 팜포, 골리안, 하이폼, 스파 스파는 처음 키신 분들은 스파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은 그냥 카스카다 주문하세요 예 이거 잘못 생각하시다 보면 잘 몰라서 탈피 부족 생겨서 문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여러분께서 선택을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벤트 참여는 메일로만 받을 거에요 메일로 네 저희 메일 주소 남겨 놓을 거고요 메일 주소에다가 네 참여합니다 라고 하고 성함, 전화번호, 주소까지요 네 이거 주소 성함, 전화번호, 주소는 저희가 나중에 택배 배송할 때 확인, 배송 다시 연락 안 드려도 저희가 바로 배송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1등 뽑을 때 선정할 때는 조금 더 그 점수를 볼 거에요 랩탈리아 쇼핑몰이나 아니면 네이버 쇼핑이나 이거 두 개에서 구매를 하셨던 이력들 같은 것도 보고 거기서 최상위 점수를 얻으신 분한테는 버건디 골리아스 드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아요 여러분 정보 가지고 이상한지 절대 안 합니다 저희 랩탈리아 17년 됐죠 네 어떠한 강국은 뭐건 이상한 거 한 번도 한 적 없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을 거에요 이용해 보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안심하고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참여하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가 좀 늦게 영상이 올라가는데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벤트 당첨은 저희가 이사를 가고 나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다음 주에 되겠죠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그 정도 아마 발표를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뭐 많이 참여해 주세요 어차피 네 분 골리아스 버건디 빼고 네 분한테는 뭐 여러 가지 점수를 드리겠지만 신규 신규 유튜브 구독하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댓글 많이 안 남기신 분들 중에서도 랜덤으로 뽑아서 선물로 드리니까 네 언제든지 누구든지 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 이벤트 영상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